안녕하세요 매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서정진이 웃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더벨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더벨은 기업의 재무관련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했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500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주가의 안전을 노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직감자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수소에서 합병해도 최대 주주죠 97%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계열사를 담보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열사를 담보로 1조 정도의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을 받고 있으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 관련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추가적인 질권 설정을 위해서 담보를 주식을 더 제공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서정진이 묻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오랜만에 현금 배당까지도 추가로 해서 배당정책도 했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비판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주주들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을 때 이런 대응을 했으면 이런 논란들은 조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팩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본래 2010년도에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인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투자와 사업으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왔다가 뒤에 다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정진 회장이 현물 출자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까지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또 합병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셀트리온 홀딩스의 대표적인 합병 전에 초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현금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분들을 다 차입을 한다든지 차입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율이 합병을 해도 서정진 회장이 97.19 나머지는 친족이라든지 임원입니다 문광영이 셀트리온 스킨케어의 대표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 담보대출 조달 상황이 보시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9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담보 일부를 질권 해지했다가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보통 담보 유지 비율이 170에서 200이다 그러면 내가 조달 받은 금액의 2배 정도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주가 하락이 되면 현금을 납입하거나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금이 부족한 상태니까 담보로 주식을 더 제공하는 사례들이 공시 한 번씩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1호 유한 회사가 있죠 이게 셀트리온 우회 상장이라든지 싱가포르 테마셋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임석정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본래 JP모건 쪽에 한국 대표로 한 20년 정도 하다가 영국계 사모펀드죠 CVC 캐피탈의 한 2년 정도 있다가 독립에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펀드가 제네시스 1호 유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셀트리온하고 투자를 12 전환사체하고 전환우선주 RCPS를 통해 자금 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건이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푸드옵션이라든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서정진 회장과 임석정 대표 간의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우회 상장 때부터 거기도 조언을 하고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투자 유치할 때도 상당히 조언을 했고 이런 사이에서 2018년도에 투자를 받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2대 주주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현금자 자금은 2020년도 말기에는 57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스킨케어의 합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스킨케어의 어떤 주주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회사 보고 사달라고 하는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면 안 한다 그 500억이 나오면서 스킨케어가 합병해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산 총괴가 4조 정도 되는데 주식을 소유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이 없다는 점을 감염하면 셀트리온에 대한 헬스케어의 주가 하락이 되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최대 주주인 서정진 명예회장의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도 주가 부용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뭐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내부에서도 홀딩스와 헬스케어의 어떤 홀딩스의 합병이 진행됐지만 주식담보로 받은 대출 주달 자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소주 매입은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을 봐달라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려고 했으면 10월달 11월달에 그렇게 주주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에는 조금 이제 좀 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인베스트 조선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요 20만원 이상의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향후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주에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장사 세 군데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인 합병 검토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스킨케어도 비상장인데 이런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 셀트리온의 어떤 상장삼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양이 됩니다 그래서 서정림의 영양회장이 20년도에 이제 제이피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합병 계획을 밝혔고 재작년 9월 달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주에서 합병을 먼저 이제 작년 말에 완료를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끊임없는 논란이었던 뭐 일값 몰아주기라든지 내부거래 재고 논란이라든지 해계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호재의 어떤 상황이 오히려 지금은 주가 하락에 좀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20만원대 이상의 상당히 이제 물량들이 많은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 거래량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거의 40만원대에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새로 나왔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부진 렉퀴러라든지 생각보다 좀 안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좀 크게 지금 영향이 없는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합병을 했을 때 주주들의 어떤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보통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권 행사가 이제 주주와 회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할 수 있는데 그 이 부분을 싸게 하려고 한 회사와 비싸게 팔고 싶은 어떤 주주간의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사하고 좀 다르게 이 이사의 결의를 하고 나면 이 가격이 이제 딱 정해져 있죠 결의 전 2개월 1개월 일주일 가중 산술평균 가격의 평균값을 형사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이 부분들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수 청구감의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매수 행사가 보다 낮게 형성되면요 주식들은 이제 그 주주들은 이제 주식을 회사에 팔고 나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주가가 행사가 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주가가 행사가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또 미래성장성이 낮으면 이제 주식장에서 또 이제 손절할 수도 있다 뭐 여러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합병에 이제 청사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사가 조금 이제 정확하게 클린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합병 이후에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발전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주들한테 어필하고 시장의 한해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어떤 행동들이 어떻게 결정되니까 이거는 주주들이 부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지수 합병 때만 해도 계획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서정진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아서 무난히 합병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해로 지금 이제 500 이상이 나와서 합병해서 제외가 되어버린 어떤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그룹의 어떤 시선이 예전보다 좀 다른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합병 이슈가 좀 더 잘 회사가 정돈을 해서 내어야 이 부분들은 이제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도 써야 되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유통망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합병 이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다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들이 지금 합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간으로는 계속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회사는 정확하게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그 추가 계약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부진했던 램시마의 뜻이라든지 유플라이마의 어떤 매출의 어떤 정상화 부분을 계속 이제 신경 쓰면서 그 시장 친화적인 어떤 입장의 모습으로 계속 가면서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에 계속 이제 투자하고 우호적으로 될 수 있게끔 클린화된 어떤 투명한 어떤 경영 방식들을 밝혀서 합병의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시장이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매도가요 늘어나고 있어요 27% 야 이거는 처음 봅니다 이게 이게 뭐 숫자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매도가 27.60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일선 형태의 흐름들 거래량 그렇게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공매도 매매 간여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5일선을 깨진 않고 19만원대 중반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어제보다 늘었죠 23.89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17.61 공매도에 이런 어떤 때리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들은 이제 좀 이틀 정도 샀다가 오늘 다시 또 매도를 해버렸어요 개인들도 지금 3일 매도를 하면서 자 이 5일선의 어떤 그 지지가 얼마만큼 이제 이어지면서 이 볼링저밴드 상단까지 가느냐 요런 흐름들이 나와야 사실 이제 단기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변화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내일도 어떻게 조금 이어지는지 계속 이제 확인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